구로구에서 채용방람회가 열렸습니다. 한 백화점이 신규 개점하면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 건데요. 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영향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종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채용방람회장 입구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만큼 문진표 작성과 채용검사 등 방역 절차가 우선 진행됩니다. 최소한의 거리를 둔 채 면접을 기다리는 참가자들. 구로구에 백화점이 새로 들어서면서 진행된 채용방람회입니다. 이번에 채용되는 인원만 500명인데 구로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됩니다. 대규모 채용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유통상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용에 관한 고용해달라는 그런 MOU를 맺을 겁니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약을 할 때 고로를 할 계획입니다. 구로구는 조만간 또 다른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 역시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중규입니다. 자막 by Heysterblok Ḥ 운명 조만간 섬 섬 月